오늘은 제가 미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대대손손 그 명성을 자랑하는 미국 최고의 한 가문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을 우선 사진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J.S.K이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국민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는 43살의 최연소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미국 전기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옵니다. 게다가 미국의 개척자 정신을 일깨워서 지금까지도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주목을 받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가문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 상하원, 의원, 대사 등 미국 전개의 핵심적인 인물들을 꾸준히 배출하며 대통령의 든든한 배경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 씨, 타일러 씨, 이 케네디 가문의 위상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예요? 정말 높아요. 우리 오마, 아빠한테 가장 인기 많고 좋아하는 대통령 꼽으라 하면 케네디 들어가고요. 탑3 들어가고요. 그리고 미국의 왕조나 귀족은 없지만 미국들에게 만약에 귀족, 왕조가 있다. 그럼 바로 케네디 가문이라고 할 정도로. 가문이 그 정도예요? 구현 집안이에요. 맞아요. 워싱턴 DC에 가보시면 거기에 고급 공무원들이 다 가는 공연장이 있는데, 케네디 센터라고 하고. 케네디 공항이 있고. 그리고 하버드에 있는 정치학 대학원, 케네디 스쿨. 그리고 동북부에 쭉 올라가서 메시지세스에 가보면 거기에 또 케네디 이름이 붙어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뭔가 상징적인 느낌인가 봐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지은 학교 공원 이런 건물이 400개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미국인들의 사랑과 동경을 한 몸에 받는 케네디의 가족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케네디가? 와 진짜 무슨 왕족 사진 같아요. 그런데 진짜 딱 봐도 엘리트 가문 느낌의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원유 씨가 오늘 키워드를 찍었습니다. 엘리트 가족. 보통 아이들을 저렇게 입히면 명문 가문이에요. 양말 여기까지 올리고 반바지에 저런 복장. 어이 뭐 완벽해 보이는 그런 가문같이 보이죠? 그런데 완벽해 보이는 이 케네디가 하면 사실 온갖 스캔들, 의혹, 비극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170여 년간 개인 세월 동안 미국의 최고의 명문가로 명성을 쌓아올린 케네디가에는 또 다른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민자 가정의 신화, 아메리칸 드림의 훌륭한 본보기. 와 진짜요? 케네디가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미국이 아닙니다. 바로 아일랜드입니다. 그럼 이민자 집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들은 왜 아일랜드 땅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때는 1845년 기나긴 장마로 감자 입마름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병이냐 하면 갑자기 감자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감자가 주식이잖아요, 거기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주식이었는데 그래서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1850년까지 매년 지속되는데 당시 아일랜드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00만 명이 금주림과 질병으로 죽어나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일랜드인들은 고국을 떠나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갑니다. 어디였을까요? 미국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아일랜드 사람들이 조국을 떠나 미국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대이동의 역사 속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징조할아버지 패트릭 케네디도 있었습니다. 징조할아버지부터. 징조할아버지는 1849년 26살의 나이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행에 올랐습니다. 현실은 아주 혹독했죠 가장 어려웠던 게 아일랜드인들은 대체로 종교가 가톨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개신교의 나라의 미국에서 가톨릭을 믿는 것이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일랜드인들은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겠다. 특히 개신교의 성지와도 같은 메사세스주의 보스턴에서는 차별이 굉장히 심했죠. 아마 타일러 씨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니나 라는 문구가 많이 신문지상에 나타납니다. 니나의 약자는 NINA. No Irish Need Apply. 아일랜드 사람들은 지원하지 말아야 하는 얘기예요. 조금 심한 데에는 아일랜드인들과 개에는 입장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아일랜드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이런 아일랜드 이민자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냉대로 케네디가 역시 가난한 이민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민 2세대,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의 할아버지 패트릭 조셉 케네디가 가문의 운명을 바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흑맥주 팔았나? 맞네. 아일랜드 개니까. 정답은 술집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아일랜드인들은 차별을 받았죠? 일감을 잘 안 줘요. 그러나 일감이 많은 데는 주로 항구 쪽이죠. 기술이 필요 없는 몸으로 때우는 허드러니라는 항구 쪽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주막을 엽니다. 아일랜드인들은 고향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펍, 펍, 주막, 술집에 들려서 향수를 달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아일랜드인들의 아지트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케네디 대통령의 할아버지는 돈을 벌었고 그것으로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신임까지 얻게 되죠. 그리고 그에 힘입어 주의회 의원에 도전했고 그 결과 1884년 메사치스 주 하원 의원에 당선되고 나중에 주 상원까지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스턴 지역에서 일군 정치적, 경제적 성공에 힘입어 케네디 가는 명문과의 기반을 닦게 됩니다. 그러다 드디어 엄청난 부호와 명성을 가진 왕조를 이루게 되는데 그 왕조를 건설한 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입니다. 조셉 케네디는 하버드대에서 경제와 경영을 전공했습니다. 1912년에는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었던 은행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25살에는 그 은행에 은행장까지 올라갑니다. 하버드대를 졸업한 백만장자 이런 화려한 타이틀이 따라다녔죠. 우와 알리트 그런데 은행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셉 케네디가 막대한 부를 축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손을 댄 불법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조셉 케네디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진 첫 번째 사업은 밀주 사업이었습니다. 아 이제 금주법이 나오는구나. 1920년대는 금주법 시대죠. 알코올의 제조, 생산, 판매를 법으로 금주했습니다. 조셉 케네디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밀주를 했고 캐나다로부터 술을 몰래 들여옵니다. 교수님 근데 그때 밀주는 마피아 단체들이 한 거 아니에요? 네. 판매 유통을 꽉 장악하고 있던 게 마피아이잖아요. 그래서 조셉 케네디는 마피아와 손을 잡습니다. 시카고의 마피아의 대부 샘 지안 카나와 두텁은 친분을 유지합니다. 말도 안 돼. 케네디 가문이 마피아랑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는 진짜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요. 지안 카나 밑에서 일했던 사람 조직원들이 한 오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가 벌어들인 돈을. 현재 가치로 하면 이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이조 사천 육백억 원. 제가 조가 넘어가면 발음이 좀 꼬입니다. 자 이렇게 밀주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얻은 조셉 케네디는 이후 활동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두 번째 타겟이 된 것은 미국 금융의 중심과 뉴욕의 월가입니다. 그럼 조셉 케네디가 월가에서 또 어떤 방법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였을까요? 월가? 주식으로 돈을 먹은 건 확실하겠죠? 네. 어떻게 벌었을까요? 주식으로. 또 불법적인 걸 하나요? 네. 주가 조작입니다. 주가 조작까지? 조셉 케네디는 주변 업자들과 손을 잡고 특정 종목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특정한 주식을 채집하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높은 마진을 가지고 주식을 팝니다. 그래서 비싼 값에 팔아서 어마어마한 차액을 남긴 거죠. 이렇게 돈을 버는데 기막힌 능력을 발휘했던 조셉 케네디는 또 한 번 돈이 될 법한 영역에 뛰어들게 됩니다. 아니 이거 크리스 말대로 그러면 영화 제작에 투자를 한 거예요? 조셉 케네디가 눈을 돌린 곳은 바로 미국 영화 산업의 메카 할리우드였습니다. 그 당시 할리우드는 소규모 스튜디오들이 난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셉 케네디는 이게 중소규모의 스튜디오를 사들여서 합병을 한 이후 부피를 키워서 팔아넘깁니다. M&A를 또 공격적으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명한 RKO라는 영화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RKO? 지금도 미국 영화사에서 거의 전설에 가까운 최고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시민 케인, 시티즌 케인. 그리고 유명한 킹콩 같은 영화를 배급한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RKO는 당시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스튜디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일로 씨, 그러면 조셉 케네디가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 정도인지... 그 이제 포춘이라는 잡지가 있잖아요. 그 잡지에서 조셉 케네디가 아마 미국 부자들 중에서 15위 정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출판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별세하고 나서 남긴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 자산이 당시 돈으로는 한 5억 정도? 달러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요즘 돈으로 보면 3조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근부자였네요.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벌어들인 조셉 케네디는 이제 가문의 권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1934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초대 회장으로 임명됩니다. 4년 뒤 1938년 주 영국 미국 대사로 임명됩니다. 그래서 케네디가의 이름을 높여갔습니다. 그런데 조셉 케네디가 이런 자리에 임명된 데엔 한 사람의 역할이 컸습니다. 바로 당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였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국가의 이의가 관계되는데 전혀 이게 경험이 없는 케네디의 아버지가 미국 대사로 임명이 됩니다. 루스벨트랑 무슨 연이 있나? 루스벨트 대통령 선거 기간에 정치 헌금을 반의했던 사람이 아버지 조셉 케네디였습니다. 후원금을 많이 냈구나. 그래서 일종의 투자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떴던 조셉 케네디는 미국 대사로 영국의 런던에 거주하면서 윈스턴 츄칠 그리고 여러 세계적인 명사들과 인맥을 쌓게 됩니다. 이로써 조셉 케네디는 돈 많은 사업가 집안의 케네디가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명문가의 반열에 올려놓게 됩니다. 이제 뭐 정치계 거물들과도 인맥을 쌓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14년 조셉 케네디는 같은 아일랜드 출신의 이민자 가정이자 보스톤 시장까지 지냈던 권력가 집안의 딸인 로스 피치제랄드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케네디가의 전설이라 불리는 자식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조셉 케네디 부부는 아들만 우선 얘기해보면 1915년 장남 조셉 케네디 주니어를 낳고 2년 뒤 존 F 케네디를 낳았습니다. 1925년에 아들로서 세 번째 로버트 케네디를 낳습니다. 그리고 1932년에 막내인 에드워드 케네디를 낳습니다. 여기에 이제 5명의 딸까지 합쳐서 4남 5녀의 다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엄청났네. 진짜 다이사요. 그리고 9명. 와 진짜 가족 사업이네 사업. 엄마 아빠 합하면 축구단이에요. 11명. 그러네요. 축구해주세요. 어디에든다. 참 팀이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아버지인 조셉 케네디와 4명의 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름이 케네디죠. 맞기는 맞는데 그들은 모두 명문대 출신입니다. 하 하. 하버드. 보스턴에 도재한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 하버드 출신입니다. 4명 다요? 하버드가 청교도 최초의 대학이기 때문에 카톨릭 집안의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인 케네디가에서 줄줄이 하버드에 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이런 아들들의 하버드 입학은 케네디가가 명문가가 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엄격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란 케네디가의 4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먼저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대중에게요? 장남. 장남? 바로 둘째 아들 존 F. 케네디였습니다. 세계사를 뒤흔들었던 한 사건 이것으로 일약 스타로 등극하게 됩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 그때 뭐 참전했나 보다 졸업 이후에 조네드 케네디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신중히 고민하다가 그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25살에 나이의 전쟁에 참전해서 남태평양 초계 어뢰정에서 해군 장교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와 아니 무슨 다 25살이면 뭘 하네요? 되게 빠른데요? 아니 근데 타일러 씨 존 F. 케네디가 입대하는 과정이 꽤 손탄치 않았다고 들었어요. 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비리가 있었다? 그 입대할 나이가 됐을 때는 사실 몸이 그렇게 막 든든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신체 감사받을 때는 불합격이었대요. 못 들어간다고. 근데 제 아버지가 아는 누군가가 해군 쪽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해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빼기 있어서. 그런데 존 F. 케네디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와 그의 부하들이 함께 승산한 초계정, PT정이라고 합니다. PT정이 일본군에게 격침당한 거예요. 두 명이 즉사합니다. 케네디도 약간 허리를 다칩니다. 그런데 케네디가 구명복 끈을 입에 물고 살아남은 부하들을 이끌고 인근 섬까지 약한 5.6km를 헤엄쳐서 일주일 동안 끊임없는 구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나머지 11명을 본인까지 포함해서 11명이 구사했으며 살아납니다. 진짜 영웅단인데요. 그래서 존 F. 케네디는 무고 문장을 받습니다. 전쟁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대단하긴 하네. 그리고 이게 이제 신문 기사에 실리게 됩니다. 케네디의 son is hero in Pacific as destroyer splits his PT boat. 우와 실제로 이 사건 이렇게 끝나고 정말 영웅이 됐어요. 국민들한테 정말 칭찬과 좋은 호감 받으면서 이런 좋은 평가 얻었습니다. 장남이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영웅으로 등극한 사이 케네디가에는 첫 번째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운의 주인공이 된 건 다름 아닌 조셉 케네디의 주니어였습니다. 장남이? 사실 존 F. 케네디가 입대하기 세 달 전에 장남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미국 참전 가능성이 커지자 해군에 지원합니다. 해군 소속인데 비행기 조종사. 사실 아버지의 관심은 1차적으로 장남에 있었습니다. 군에 입대하면 위험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케네디는 사실 처음에는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조셉이 장남이 위험천만한 전쟁터에 가는 것을 허락했던 진짜 이유가 뭘까요? 자기 커리어 아니에요? 커리어 싸우라고. 아들이 정계에 진출할 때 마이너스 요원이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구나 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전략적이다. 그런데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1944년 여름에 조셉 케네디 주니어는 영국 협에서 대잠수함 초계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위험천만 원 임무를 하나 맡게 돼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폭발물을 가득 실은 비행기에 탑승해서 조종사는 어느 지점에서 낙하산을 타고 이제 탈출한 다음 그 비행기는 적진의 목표물에 떨어져서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1944년 8월 12일 오후 6시 조셉 케네디 주니어가 탄 비행기가 이륙 후 12분 만에 즉 낙하산을 타고 내리기 전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셉 케네디 주니어는 전쟁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전사하고 맙니다. 케네디가 해닥진 첫 번째 비극이자 비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셉 케네디 주니어는 이미 의무 전투 비행 횟수를 다 채웠어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위험천만한 인물을 자원을 했던 것일까. 동생 때문이에요? 동생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런 추측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전에 동생이 무궁훈장을 받았잖아요. 태평양에서. 조셉 케네디 주니어의 성향, 아버지와 그의 야망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동생에 대한 경쟁심이 이런 불행으로 몰고 가지 않았나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리고 이 죽음은 케네디가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왜? 장남의 죽음으로 자식을 백악관에 입성시키게 했던 아버지 희망이 누구에게 옮겨갔을까요? 존 에프 케네디에게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 장남이 죽고 나서 사망을 회상하면서 직접 했던 말이 미, 우회, 기옥에 남아있습니다. 당시 그의 발언을 우리 지연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내가 둘째를 정계에 입문시켰어. 내가 그 아이한테 형이 죽었으니 네가 상원의원 선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지. 그 아이는 하기 싫어했지. 하지만 내가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했어. 이게 아들 꿈인지 본인 꿈인지 착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강압적이세요? 그런 의지가 보이네요 아버지가 지금.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형의 빈자리를 계속 채우고 있는 느낌인 거고 그 사람이 살아 있었으면 나는 그냥 법학 대학에서 계속 공부를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기록도 있고요. 와... 떠밀려서 한 느낌이 계속 드나 보네요. 실제로 존 에프 케네디는 언론이나 법률 쪽에서 일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와... 그런데 이제 모든 계획을 접고 형을 대신해 정치가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좀 냅두지. 이후 존 에프 케네디는 군에서 제대한 지 1년만, 1946년, 메사추세스 주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미국 최고의 정치 스타, 존 에프 케네디의 정치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 29살의 정치 루키가 어떻게 단번에 그것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영웅이니까요. 네, 첫 번째 이유는 그가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습니다. 전쟁쟁에서 나갔던 그가, 그것도 케네디의 아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우리 고향과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어필이 되는 거죠.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의 든든한 후원자 아버지 조셉 케네디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도원이었죠. 실제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 광고 회사를 동원해서 5개의 광고판, 신문 광고, 지하철. 이런 매사 수세출 전체를 존 F 케네디의 얼굴로 도배를 해버립니다. 이때 선거 비용으로 들인 돈이 최소한 30만 달러로 오릅니다. 지금 시세로 얘기하면 우리도 한 56억 원에 달하는 돈을 1인 홍보 광고용으로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평론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땅콩 한 개를 으깨기 위해서 코끼리의 무게를 사용한 꼴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의 역할이 대단했죠. 근데 이 상대 후보들 입장에서는 너무 꼴배기 싫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상대 후보들이 조셉 케네디를 비방하는 또 비판하는 라디오 방송이나 그런 광고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보통 이런 내용이죠. 후보 중에 가문의 거대한 부를 자랑하는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애송이 하나가 있는데 공직을 맡아본 경험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셉 케네디를 몰아세웠죠. 하지만 이런 비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셉 케네디는 선거에서 압승을 거둡니다. 정치인으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 집안의 넷째 딸인 캐슬린 케네디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948년 이 캐슬린은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향하던 중에 비행기가 추락하고 막니다. 비행기 사고? 아니 근데 전부 비행기 사고네요. 이런 이 정도는 뭐 음모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 음모론이. 비하인드 소리가 있어요. 첫째 오빠인 조셉 케네디 주니어가 비행기 사고로 전사했잖아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캐슬린은 전쟁터에서 남편마저 죽고 말았다는 비보로 듣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재혼하려고 하는데 개신교라서 아빠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설득하려고 파리비행기 타면서 그 비행기마저 추락사고로 떨어지고 죽게 되고 사망 당시 그녀의 나이는 불과 28살. 와우 어떡해. 첫째 아들이 숨지고 나서 4년 만에 넷째 딸 캐슬린까지 비행기 사고로 급작스레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집안은 또 한 번 비극으로 얼룩졌지만 그와는 달리 정치인 조나핏 케네디는 이후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1958년 연방 상원으로 재선에 선고 가면서 이때부터 2년 뒤에 있을 대선에서 민주당의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시기 조나핏 케네디의 인기는 여느 셀럽 못지않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해 동안 연사로 초청하겠다는 초청 건수가 무려 2500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와우 그야말로 정치 아이돌이었습니다. 와우 일타강사 이런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조나핏 케네디는 마침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럼 당시 케네디의 대선 포스터를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아 이걸 유명하죠. 뉴 리더 이게 그 당시 포스터인데 오게 되는 분위기가 어때요? 힘이 넘쳐요. 점고 패기 넘치고 그리고 다가올 60년대 미국의 새로운 리더가 되겠다는 당당한 포부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상대 후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을 놓고 조나핏 케네디와 경쟁을 해야 될 라이벌은 바로 리처드 닉슨입니다. 아 어 들어봐 많이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당시 리처드 닉슨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 현직 대통령 두와잇 아이젠하워 정부 시절에 무려 8년 동안이나 부통령을 지낸 인물입니다. 게다가 임기 말년까지 아이젠하워의 지지율은 6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연속에서 집권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훨씬 많았죠. 네. 거의 봤다고 할 수가 있죠. 아 1대1이야? 아니 여유 있어요 이미. 케네디가. 잠시만요. 아 돌아가네요 스크린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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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저는 더 많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더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스피드, 센터 캔니디. 저는 국회의원을 선언한 이유는 국회의원을 선언한 이유는 아, 무릎 통장 있으셨구나. 무릎 다쳤어요. 아... 기이 들리었나? 아, 아... 아, 아... 아, 벌써 여기서 밀린 느낌이 드네요. 아, 벌써 여기서 밀린 느낌이 드네요. 뭐 8년 해봤지만 토론회는 또 본인도 처음이니까. 그렇죠. 긴장되죠. 일단 적어도 조넷 케네디는 TV라는 매체를 통해 보여질 자기 이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전에 토론을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상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미리 미리 공부하고 연습하긴 했는데 이미지에도 신경을 많이 쓴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 쪽에서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려고 했었고 그리고 딱 의상을 보면 배경색이 이렇게 있잖아요. 오른쪽은 좀 물리잖아요. 아, 맞아요. 어둡네. 왼쪽은 명확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배경색을 알아본 다음에 정장 색깔을 다 맞춘 거래요. 예리했네. 그래서 아무래도 신경 쓴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와, 그러면요. 두 사람의 TV 토론회가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까요? 많이 끼쳤어요. 첫 번째 토론회 끝나고 여론조사 보면 막빙이었는데 케네디가 앞서 했어요. 그래서 뒷집힌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큰 약과를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하지만 존 에프 케네디의 인기가 상승할수록 그에 대한 비방과 비난의 수위도 높아져가겠죠. 존 에프 케네디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특히 아버지가 그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당시 이를 반영한 풍자에게 만화가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히트 키네디를 보여준 있는 쪽은 개 잖아요. 개한테 아이를 선물한거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그 역할만 해주면 되지 개만큼도 못한다. 는 얘기에요.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 새 아들에게 대통령이 되기를 강요하는 아버지의 욕망을 그대로 풍자한 것입니다. 만약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의 아버지가 우여 국정을 좌지우지 할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선 기간 동안 케네디가 해서 주목받은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케네디가 집안 사람들이 존 에피 케네디의 유세를 도우며 대통령 만들기에 주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곳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안의 셋째 집안의 소울. 경제인 로스마리 케네디였습니다. 왜 로스마리는 오빠의 대선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왜지? 당시 대중들은 로스마리가 나오지 않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케네디가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당시 신문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케네디의 큰 선거운동은 가족들의 일이고 예외적인 존재가 로스마리 케네디예요. 가족 일 같이 안 하고요. 그리고 캐틀릭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정신을 피하고 오빠의 선거운동은 전혀 돕지는 않아 왔어요. 그러나 교사가 아니라 특수학교의 학생으로 있었습니다. 학생? 대체 로스마리 케네디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18년 태어난 로스마리는 사실 출산 과정에서 입은 뇌손상으로 지적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공격적인 성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학교에서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를 내겠습니다. 로스마리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소 충격적인 결정을 하는데요. 어떤 결정이었을까요? 뇌가 손상됐다고 했으니까 뇌 관련된 수술을 받게 하나요? 혜성씨 정답입니다. 그냥 뇌 수술을 강제로 시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로즈마리의 동의도 없이 이걸 추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요즘 용어로 전두엽 절제 수술이었습니다.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전두엽을 어떻게... 그 당시로는 더더욱 위험했죠. 그래서 이 수술을 통해 딸의 지능을 높이고 공격성을 고치려고 했던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안 좋았겠죠. 네, 역효과. 불행히도 원래 한 10살 정도의 지능이었던 로스마리는 3살 정도 수준으로 퇴행됩니다. 조셉 케네디는 케네디 가문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이 될 만한 어두운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로스마리 존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너무하다, 진짜. 결국 로스마리는 가문의 칩으로 여겨지며 케네디가의 어두운 비밀로 남게 됩니다. 케네디가의 밝혀지지 않는 세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된 줄도 몰라요? 거의 요양원에서 세상과 등지고 또 케네디가와 등지고 살게 되죠. 경제 지원은 다 해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보지는 않았어요. 방문 한 번도 안 갔는데. 그냥 숨겨놨죠. 거의 요양원에 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요양원에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너무하다, 진짜. 사실 스스로 결정도 아내한테 안 알려주고 시켰거든요. 그래서 애가 어디 갔는지도 어머니가 모르는 상황에서 20년 넘게 그렇게 지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05년에 사망했대요. 그런데 그때 외부에다가 다 노출이 된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같은 피인데. 그냥 야망이 사람을 집어삼킨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하다, 로즈마리는. 하지만 대선 당시에는 로즈마드 케네디에 관한 의혹은 케네디가 거짓 해명으로 잠잠해졌죠. 그로 인해 케네디가 이런 비정한 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케네디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접촉 끝에 조네페 케네디는 득표수 10만 표 차이로 닉슨을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조셉 케네디의 꿈이 이루어졌네요, 드디어. 그렇죠. 아빠 꿈.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에는 숨은 조력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조셉 케네디는 뉴욕의 마피아 보수들과 회합을 가졌는데 그중에 시카고의 마피아의 큰손 샘 지안카나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조셉 케네디는 마피아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부탁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피아 보수 중에 한 분이 책을 썼는데 거기서 투표소 앞에서 직접 폭력 행사하면서 케네디 안 죽이면 뭐 한다 이러면서 했었다고 자기가 책을 썼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아직도 모르겠고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마피아 썰은 케네디가를 얘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중요한 썰입니다. 이런 각종 의혹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1961년 1월 20일 조셉 케네디는 드디어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케네디가에서 드디어 대통령을 배출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43살 최연소 대통령 최초의 카톨릭 신자 대통령. 그럼 그의 취임식 현장을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의 취임식 현장입니다. 이런 축하 행사 전통을 만든 건 케네디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화려한 볼거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 나라의 역대 대통령 취임식 중 가장 성대한 취임식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후 대통령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케네디 대통령은 뉴 프론티어라는 한마디로 새로운 세대의 개척자 정신을 강수합니다. 이러면서 인종차별 폐지, 사회복지 확산, 아폴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달탐사 시대의 포물을 열기도 했습니다. 한편, 존 F. 케네디 대통령 못지않게 미국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대체 누굴까요? 퍼스트레이디? 네, 퍼스트레이디 앵부인. 바로 백악관 입성 당시 31살의 젊은 퍼스트레이디, 잭클린 케네디였습니다. 진짜 어렵구나. 필박스 헷. 이게 유명한 잭클린의 필박스 모자입니다. 잭클린은 이런 의상들로 우아하면서도 변화해가는 미국의 젊은 여성들의 활기찬 분위기를 대변했습니다. 잭클린 케네디는 대학 졸업 후 머싱턴 타임즈 헤랄드라는 신문서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소개팅으로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존업 케네디를 만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좀 있어요. 둘 다 가톨릭 신자, 그리고 아이리쉬. 책 읽기를 좋아하죠. 역사를 좋아하죠. 글쓰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에 호감을 느꼈고 만난 지 1년 만에 1953년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케네디 부부는 1957년의 첫 딸인 캐롤라인 케네디를 얻게 되고 아들인 존 F. 케네디 주니어를 얻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케네디 부부의 모습에 미국인들은 어떻게 해서요. 더욱... 동경하게 되죠. 결혼을 참 잘했네요. 끝까지 잘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 완벽함 뒤에는 추악한 민낯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추악하다고요? 그 민낯이 뭐였을까요? 되게 완벽한 이미지인데. 제프케는 뭐 그렇게 그럴 인물이 아닌데? 바로 케네디 대통령이 끊임없이 다른 여성들과 불륜을 재질렀습니다. 그것만은 아니길 바랐는데. 그럼 케네디 대통령과 스캔들에 휩싸인 여성들을 확인을 해볼까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대통령 신분으로? 가장 먼저 판무파탈로 불렸던 독일계의 세계적인 영화 배우입니다. 마를렌 디트리.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배우는 케네디의 아버지와 연문설이 또 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주디스 캔벨. 이 여성도 배우입니다. 주디스 캔벨의 여성은 마피아의 대부 샘 지안 카나의 정부였습니다. 예? 이 분이요? 이 여자가? 그러면은? 그래서 주디스는 자신이 존 에프 케네디와 지안 카나의 만남을 추선했다고 주장하면서 케네디 정부와 마피아와의 연계설에 의혹을 중폭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누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또 있어요? 백악관 내부에서도 은밀한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남봉꾼인데 거의? 파멜라 터누어. 백악관에서 잭클린 케네드를 보좌하는 언론 비서관이었습니다. 아내의 비서. 아내의 최측군과 케네드가 불륜을 저지는 거죠. 그리고 미미 엘 포드. 백악관 기자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도 건드렸어? 그녀는 나중에 케네디 대통령과의 관계를 상세히 적은 회고록을 출판하기도 합니다. 어머. 회고록에 의하면 대통령이 어느 날 백악관의 사적인 공간을 보여줄게 하면서 침실로 불러들였고 그 이후 1년 넘게 대통령과 내연의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이 그럴 시간이 있어요? 아니 그게 완전 바람둥이였죠. 시간이 어딨어? 다 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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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소문이 100명 넘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와 수많은 여성들과 연문서를 뿌리던 케네디 대통령의 스캔들의 정점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또 있어요 아직 공개 안 되는 분이 그분. 마를린 몬로야? 예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 당시 최고의 섹시스타 마를린 몬로였습니다. 마를린 몬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케네디 대통령에게 특별한 선물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이 장면은 마를린 몬로였어요. 네? 어 이거 본 적 있어요. 아 유명한 영상이에요. 맞아요. 생일 축하를 저렇게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무리 섹시 아이콘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요. 마이. 마이. for all the things you've done the battles that you've won the way you deal with US deals and our problems by the time we thank you so much everybody happy birthday 와 잭클린도 들었을까 이건 요즘 세대 나왔으면 밈으로 한창 돌았을 그렇죠. 영상이에요 이거는 패러디 되고 짤만 두고 둘이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둘이 처음 만난 것은 아닙니다. 정황상 두 사람은 이미 연인 관계였습니다. 우와 잭클린도 남편이 마를린 멀로랑 만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고 심지어 진짜 그 직접 마를린 멀로가 잭클한테 천화 건 적이 있어요. J.F.K가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었다. 아 그럼 네가 백악관 들어와 영부인 네가 해 내가 그만할 테니까 이 모든 나라의 문제들을 네가 떠나라고 그렇게 보라고 했어요. 아 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존 에프 케네디와 마를린 멀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마를린 멀로의 죽음에 둘러싼 의혹입니다. 아 제발 자 생일 축하 노래 기억나죠? 노래를 부르고 3개월 지난 8월 4일 저녁 마를린 멀로는 자신의 집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불과 36살의 나이에 급작스레 숨을 거두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녀가 타살됐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번져갑니다. 그리고 그 의혹의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이 그 의혹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를린 멀로가 케네디 대통령과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 많은 국가 기밀이 샌 거예요. 그래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마를린이 누군가에 의해서 암살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음모론이 확산된 거죠. 하지만 아직도 마를린 멀로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 에프 케네디의 사생활은 온갖 스캔들로 얼룩졌지만 국민들에게는 진취적이고 신뢰받는 대통령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통령 참모들 그리고 제클린의 노력으로 케네디 대통령의 복잡한 사생활을 국민들은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존 에프 케네디의 인기는 나날로 치솟았고 그와 함께 케네디가의 명성 또한 높아져만 갔습니다. 집안에 닥친 네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문제의 그날 케네디 대통령 부부는 이틀간 텍사스주의 5개 도시를 순회하는 과정에서 델러스에 도착합니다. 텍사스를 찾아가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목적이 뭐였을까요? 홍보? 바로 1964년 대선을 앞둔 상황입니다. 아 재선을 위해서 그래서 케네디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지역을 관리 차원에서 텍사스로 찾아간 거예요. 한마디로 재선을 위해 정치적 험지로 일부러 방문한 것입니다. 케네디는 미국 정치를 두고 봤을 때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근데 이제 남부는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텍사스 쪽에서는 약간 저런 진보적인 방향으로 안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진짜 많았어요. 심지어 1920년대에는 텔러스가 미국에서 가장 KKK 가입률이 높은 지역이긴 했었거든요. 백인구월주의 집단인데 그래서 케네디가 추진하려고 했던 방향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1963년 11월 22일 금요일이었습니다. 텔러스에서는 환영 인파 속에 이제 카 퍼레디가 열립니다. 케네디 대통령 부부가 뒷좌석에 타고 앞좌석에는 텍사스 주시사 부부가 탔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와서 환영하고 열기가 한껏 고무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텔러스의 유세 현장은 최악의 참사 현장으로 변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죠. 그리고 그는 30분 만에 숨지고 맙니다. 대통령으로 재임한 지 3년 만에 46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케네디가의 상징이던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케네디가의 최대이자 최악의 비극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날 케네디를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한 건 리 하비 오스월드라는 인물인데 텍사스 교과서 빌딩에서 근무하던 그가 이 창고 건물의 6층에서 케네디를 향해 총을 쏘았고 당일 오후 2시 영화관에 숨어 있다가 체포됩니다. 하지만 오스월드는 계속 자신의 범행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달라스의 다른 구치소로 호송되던 중에 나이트클럽 주인인 잭 루비의 총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사망하고 마는 거예요. 와 대통령을 쏜 범인이 숨지면서 이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어느 날까지도 수많은 음모론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타일러 씨 지금 케네디 대통령이 죽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봤지만 바로 그 옆에 있던 제클린 여사는 진짜 정신병 걸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너무나 큰 충격이고 사람들한테 남편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줘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한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디 있었는지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날 정도예요. 우리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과학 수업 듣다가 갑자기 학교 안에 방송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암살됐다. 그래서 학생들 다 충격받고 그때 전 국민이 좋아하던 대통령이니까 전국의 미국이었어요. 이렇게 한순간에 나라의 대통령을 잃은 국민들은 비탄에 잠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케네디가의 죽음이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번 비극의 주인공이 된 건 케네디가의 일곱 번째, 즉 셋째 아들인 로버트 케네디였습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존 에프 케네디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동반자였습니다. 케네디 상원의원 선거 때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로버트 케네디는 모든 선거를 총괄했고 또 판을 짜고 형의 정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였습니다. 1961년 케네디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로버트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그래서 케네디의 두 형제가 동시에 백악관에 입성한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는 워싱턴의 제2인자 이렇게 불리며 형을 지척해서 보좌했습니다. 와, 참하다. 그리고 이때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특히 공을 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조직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조직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피아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피아가 도와줘서 이렇게 정치에 입문한 거잖아요. 그렇죠. 케네디 집안은 오랫동안 마피아와 약간의 결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버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피아가 연루된 조직 범죄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마피아가 화가 나겠는데? 1962년 당시 로버트가 이끄는 조직 범죄 팀이 기소한 관련 범죄자들이 그 직전 해보다 3배가량 늘어납니다. 유죄 판결 역시 3.5배 정도 증가할 정도였습니다. 교수님 이거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마피아들이. 그렇죠. 배신감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버트에게 협박을 가합니다. 나중에 막내 아들 에드워드 케네디가 밝힌 바에 의하면 이 일을 계기로 로버트뿐만 아니라 본인 에드워드에게도 이런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출마하면 죽여버리겠다. 우리는 케네디가를 증오한다. 이런 살해 위험이 담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형의 죽음 때문에 돌연 법무부 장관을 사임하고 백악관에서 나옵니다. 이후 로버트 케네디는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데 1964년 뉴욕주 연방 상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 1968년 대통령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존 에프 케네디에 이어 케네디가 해서 또 한 번 대통령이 배출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목이 집중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로버트가 활발히 성공 운동을 하던 1968년 6월 5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걸까요. 1968년 6월 5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입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로버트 케네디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축하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후 기자회견을 원하는 기자들을 찾아가기 위해 로버트와 그의 일행들은 호텔 주방을 통해 이동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로버트를 향해 총알이 날아든 것입니다. 진짜 이 가문은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때 시르하니나는 팔레스타인 청년이 쏜 총알이 로버트의 머리를 관통했고 이후 병원으로 실력합니다. 뇌에 박힌 총알을 빼내기 위해서 수술을 했지만 25시간 만에 숨지고 맙니다. 아이고. 이로써 로버트 역시 42살의 나이에 그의 형 존 F 케네디처럼 암살당하고 만 것입니다. 케네디가의 다섯 번째 비극이자 두 번째 암살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때부터 케네디가의 비극은 비극이 아니라 저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연이은 케네디가의 형제의 끔찍한 죽음의 미국은 충격과 동시에 슬픔에 장격했죠. 그로 인해 로버트 케네디의 장례식 행렬에는 20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시신이 운구되는 동안 기차역마다 사람들이 로버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걸 보면 미국인들이 그 죽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는지 짐작이 가죠. 태일러 씨 근데 범인은 로버트마저 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암살을? 그 실현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뭐 팔레스타인에서 들어온 이민자인데 케네디의 어떤 친이스라엘 정책이 못됐다 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본인이 총을 쏜 적이 없다고 또 번복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이거 관련해서 또 마피아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군요. 교수님, 조셉 케네디가 이 아들들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야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연달아서 암살 당했잖아요. 충격이 너무 컸겠어요. 네. 근데 아버지는 조나프 케네디가 암살 되기 한 1년 전에 이미 스트로, 뇌출호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랜 투병 생활을 합니다. 어떻든 로버트 케네디가 죽고 그 다음에 1969년에 아버지도 지병으로 사망합니다. 아, 그랬구나. 이렇게 케네디가 형제의 연이은 암살 뒤 이제 가문의 네 형제 중 누가 남았는가요? 막내. 유일하게 남은 케네디가의 막내 에드워드 케네디. 과연 그는 케네디가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벗어나야죠 이제. 정치 명문가의 막내답게 에드워드 케네디 역시 형들에 따라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심지어 에드워드는 메사추세스 주 법적으로 상원의원을 출마할 수 있는 30살이 되자마자 연방사원의원에 출마했고 바로 당선됩니다. 우와. 역시 케네디. 케네디 파워네. 역시 케네디죠. 역시 케네디. 근데 그 이름만으로도. 명절하자. 이후 에드워드 케네디 역시 정치인으로서 승승장구했고 형들이 모두 죽게 되자 케네디가의 막내인 그가 가문의 명맥을 이을 인물이자 유력한 대권후보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1969년 7월 의문의 사건이 그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제발 또 뭐야. 케네디가에 닥친 여섯 번째 비극이자 케네디가의 명성에 치명타를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에드워드가 파티를 참석한 이후 운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차가 난간을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차가 추락돼요. 다행히 에드워드는 차 문을 열고 헤엄쳐 나와.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에드워드 케네디는 혼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은 그 다음날 인근에서 어부들이 전복된 차를 발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죠. 차 안에 에드워드의 여비서인 메리 코페친의 시신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동승자가 있었구나. 그런데 혼자 남은 에드워드는 사고 상황을 열 시간 넘도록 경찰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파티 장소로 가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을 그냥 물에 놔두고요? 네. 그렇다면 에드워드는 왜 그 사실을 숨겼던 것일까요? 이건 조금 이상하다. 뭔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여비서와 부적절한 관계 또 음주운전 여부 하여튼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전부 부인을 했죠. 계속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에드워드는 사고 현장을 떠난 죄로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1년간 운전면허 정지 먹었고요. 그러면서 종결이 됐어요. 그 정도가 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도 아직 이해 안 가요. 더 세게 때려야 되는데. 그 당시 에드워드 케네디가 직접 자기 입장을 밝힌 영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찜찜하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의 복하고 있는 말씀이 나아가 대단하네 어떤 고생들을 느끼고 smell 이 상황에서 오신 분야에요 내가 내 부부가 내 가족이 만약 어떨시 ensuring 어떤 것이다 모르는 내 선ater의 캐릭터, or his ability, with or without justification, he could not, in my opinion, adequately perform his duties and should not continue in office. Whatever the future holds for me, I hope that I shall have, be able to put this most recent tragedy behind me and make some further contribution to our state and mankind, whether it be in public or private life. 정치적인, 진실상 안 느껴지는 말 같아요. 되게 뻔뻔하잖아요. 지금 이제 자기 상원의원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도 안 하고, 그만둬야 된다고 메스주세츠 주민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는 이런 말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선택하겠죠. 이렇게 그날의 사고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지만 이 사고로 에드워드 케네디의 정치 생명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케네디의 막내 아들인 에드워드 케네디마저 치명적 스캔들로 대통령의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케네디가에 닥친 여섯 번째 비극이자 케네디가의 명성에 치명타격을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존 헤프 케네디를 포함한 여섯 명의 케네디가 사람들이 비극의 주인공이 됐고 그것으로 케네디가의 비극은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비극은 대를 이어서 계속됩니다. 진짜 이 정도면 저주다. 로버트 케네디, 넷째 아들.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헤 케네디를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였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평생은 가벼운 것 같다. 정말로 평생을 본론하고, 정말로 평생을 얻고, 정말로 평생을 위해 정말로 방금 혐의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평생 Cent화로 평생을 보냈다. 정말로 평생 전원으로 평생 혐의를 다坏 insert하지는 압 혐의로 평생을 시켜주신다. 흐의로 평생 혐의를 벗었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혐의를 그리에도 buhries 그가 센터가 우arz에게가 온다. 그녀는 죽을 수 있었습니다. 케네디 타운센 맥키인과 8살의 딸이 아나폴리스에 빠졌습니다. 오, 맞아. 이거 기사 본 것 같아요. 와... 케네디가의 비극을 보니까 어때요? 와, 이게 진짜 저주가 맞나 싶은 게 세대를 이어서 계속 일어나니까 너무 이상한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케네디가의 비극 혹은 저주의 실체는 무엇일까? 사실 비극이나 저주란 말로 가려져 있지만 미국사를 관통하는 개척자 정신을 가장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실천한 가문 또한 바로 케네디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 정신, 개척 정신,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런 케네디 정신은 여전히 미국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케네디가의 다소 과한 야망과 성공을 향한 집착이 집안의 비극을 불러온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민자들의 천국, 미국에서 가능했던 아메리칸 드림의 빛과 어두움의 단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